작계 5015의 최신화 새로운 전략 지침에 따라서 발전시킨 것이 전략 기획 지식이에요. 스트략티식 플래닝 디렉티브입니다. 여기에 서명을 했다는 거죠. 여기에 서명을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앞으로 새로운 전략 기획 지시에 의해서 작전 계획을 새롭게 바꾸겠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작년 12월 한미 국방부 장관이 한미연합안보협의회를 연례회인데 SCM이라고 합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업에 대응하기 위해서 작계를 수정을 해야 되고 SPG를 승인하는 데 따른 후속 조치가 바로 작전 계획에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연합전력 및 작전 기획 체계가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서 합참, 이게 우리나라잖아요. 앞으로 미래 사령부가 되겠죠. 합참 주도의 공동 기획 체계와 절차를 수립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작권 전환 조건이 일단 우리가 무조건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미국이 한반도에서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보고 결국은 어떻게 보면 연합사 주도하에 공동 기획 절차로 변경이 되는 거죠. 이건 왜 그러냐면요. 유사시의 한미연합 작전 계획이 결국은 통일에 이르는 하나의 계획이잖아요. 대한민국은 평화적 통일을 지향을 하지만 어쨌든 북한의 무력 도발이 자행이 될 경우에는 이건 전쟁이 불가피하니까요. 그렇게 되면 한국군의 전쟁의 목적은 바로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통일이 되겠죠. 그래서 연합사 작전 계획을 대한민국의 전쟁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즉 한반도의 통일을 달성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연합사는 한미 양국 국방부 간 합의한 전략 기획 지침서 스트레티직 플레이닝 가이던스죠. 이거를 기초로 해서 한미 양국 합참 의장 간에 합의를 한 전략 기획 지시, 스트레티직 플레이닝 디렉티브입니다. SPET. 이것을 근거로 해서 한미연합 작전 계획을 발전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전략 기획 지침에 대해서, SPG에 대해서 또 궁금할 텐데요.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작전 계획 발전에 필요한 전략 지침을 제공하는 거예요. 주무부서가 한국 국방부 방위 정책가고요. 미국은 국방부 기획부 차관부실에 연합사령부로 보면 기초부 계획처가 되겠죠. 이런 데서 이런 목적, 개요, 그 다음에 어떤 어썸션, 가정, 그리고 동맹의 목표, 전략적 최종 상태, 전략적 고려사항 등을 보는 것이 작전 기획 지침이 되겠고요. 전략 기획 지시라는 것은 스트레티직 플레이닝 디렉티브입니다. SPG인데요. 이거는 한미연합군 사령관에게 작전 계획을 구체적으로 하라는 지침을 주는 겁니다. 이거는 주무부서가 한국은 합창군사전략과가 되겠고요. 미국은 합창기획참모부에, 우리로 보면 연합사 기참부 기획처가 또 같은 내용을 하게 됩니다. 주요 내용은 마찬가지로 전략 목표, 전략의 개념, 전략적 최종 상태, 가정 제한사항,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지휘관계 등입니다. 이렇게 구성을 해서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서 공동기획 절차를 만들어서 발전시키고 한국과 미국이 합의를 해서 결국은 이제 새로운 작전 계획을 짜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신작계에 들어가야 될 내용 중에 하나는 최근에 고도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핵미사일을 방어하지 못하면, 즉 선제타격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맞고 난 다음에 반격을 하는 것은 의미가 거였고, 맞고 난 다음에는 반격조차 할 수가 없는 게 바로 핵미사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작계를 최신화하는 이유는 바로 북한의 고도화된 미사일 능력, 이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작계 501호가 기존에 합의된 SPG에 따라서 작성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SPD가 서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 SPD를 근거로 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발전을 시키는 것이죠. 자, 이제 작계라는 것은요. 이렇게 SPD가 서명이 됐다고 해서 그런 거 바로 바꾸고 하면 좋겠지만 사실 그런 건 아니고, 이때부터 연합사, 합참에 있는 각 담당 장교들이 엄청나게 많은 변수들을 고려를 해서 특히 북한의 미사일 위협,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스칸다르 M 같은 경우는 종말 단계에서 다시 한번 풀업 기동을 하기 때문에 기존의 미사일 방어 체계로는 조금 더 신경을 더 써야 되는 부분까지도 작게 넣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북한이 최근에 개발한 화성 17호 같은 대륙반 탄도미사일의 위협 상황 등을 작게 반영을 해야지만이 되고, 북한의 소형 전술행 무기 개발 가능성도 점점 커지기 때문에 이제는 전술행 무기의 위협도 반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한미가 작게 수정 작업을 착수를 하면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저러한 내용들이 우리 작정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각 부대가 실제 위기 상황에 왔을 때는 매우 신속하고 정확하게 우리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계획이 작성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는 의미는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북한이 행동에 오판을 했을 때에는 매우 큰 데미지를 입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특히 제가 주목한 것은 한미일 3국 합장 의장 간의 대화였는데요. 이 한미일 3국은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고 안보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다자 간의 협력 및 훈련에 대해서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죠. 그런데 국내 여러 기관들을 보니까 저렇게 한미일 3국 간의 대화를 했다고 하니까 당장 무슨 한국하고 일본이 또 훈련할까 봐 이렇게 걱정도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훈련을 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긋는데 아니 한국하고 일본은요. 빨리 연합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북한의 저 핵 위협이 저렇게 상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가지고 북한의 핵을 견제하기는 너무 힘들어요. 일본의 군사 자산이 우리 북한을 견제하는 데 플러스가 되어야지 훨씬 더 견제를 하기가 좋겠죠. 한미일 동맹만큼은 특히 군사 동맹만큼은요. 빨리 구축이 돼야 됩니다. 결국 이렇게 한미일 다자협력 및 훈련에 대해서 폭넓은 의견을 교환을 함으로써 3국의 군사력과 3국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군사 자산들을 서로 필요에 따라서 쉐어링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소미아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우리가 탐지한 북한의 미사일과 일본에서 탐지한 북한의 미사일은 일본은 측면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정면에서 바라볼 때 보지 못하는 음영지역을 일본에서는 측면으로 바라보면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우리에게 조기 경고를 줄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은 3국 군사협력의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될 것입니다. 결국 한미는 새로운 작계 501호에서 미 본토를 겨냥한 ICBM 위협과 북한의 전술 핵무기 위협 등을 구체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계획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추가로 북한이 가지고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급초음속 미사일 등 북한의 전략적인 기술 발전도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되겠죠. 이런 변화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 군도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군사 자산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미국을 보호를 하고 일본도 보호를 하면서 우리가 위기 상황이 되었을 때는 미국의 도움도 받고 일본으로부터의 도움도 받아야 하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시나리오에 넣어둬야겠죠. 결국은 SPG가 작계를 수정하거나 새로 짤 때 그 기본 방향을 담는 거라면 SPG는요. 이것을 구체화한 가이드라인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작계 5027에서 북한의 급변사태 때문에 작계 5029가 생겨나게 됐고요. 그리고 북한의 국지 도발이나 핵과 미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한 공격 사이버 공격, 생화학 무기 공격 등에 대비해서 작계 5015가 생겨나게 된 것이죠. 결국은 한미연합군의 대응 계획이 통합되어서 발의되는 것이 바로 작계 5019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 국방부와 합참이 미 측과의 협의 및 작성 과정에서 미국 주도의 작전 개념 발전이 너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한국군의 주도로 한국의 전쟁 목적과 한국의 전쟁 의지 그리고 한국의 작전 목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실어서 5015에 넣을 필요가 있겠고요. 한국군의 전략 지침과 작전 계획서를 잘 다져서 특히 한국의 무기 체계가 점점점점 발전을 하고 있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대응 능력에 포함이 되어서 작전 계획 주기를 잘 맞춰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런 게 수정이 되려면 합참의 경우는 합동군사 전략서라는 게 있어요. JMS입니다. JMS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북한의 위협을 고려해서 전략 목표와 개념을 계속적으로 수정을 해 나가고 있는 거죠. 특히 국가급 차원이 아닌 북한의 국지적인 도발에 대해서도 우리는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많은 것들을 고려를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영평도 폭역 사건 같은 일들이 또 일어났을 때 우리가 너무 국가급으로만 대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국지적인 도발 사태에 대해서도 우리가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계획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전략적 수준에서 한미가 공통 인식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요. 한미의 공통 목표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상호 대화와 상호 공개를 통해서 보다 계획을 촘촘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에 작계 501호가 수정이 되면 한국군의 작전 계획 수립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한미 공동 기획 참모단을 구성을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작전 계획을 수립할 때 각 군이 가지고 있는 군사 자산을 조금 더 명백하게 표현을 했으면 좋겠고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제인 KAMD 그리고 한국의 대량 응징 보복 체제인 KMPR 등과 같은 우리나라의 고유한 작전 능력 또한 반드시 포함이 되어서 적이 어떠한 도발을 하거나 오판을 할 때 그들이 굉장히 크게 후회할 수 있을 수 있다는 정도의 작전 계획을 만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제복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유튜버 멋진 창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